제 꿈은 세계 최고 액션버그 되는 겁니다. 오디션 처음이에요? 한 30번쯤 봤는데. 너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. 혹시 너 꽃뱀은 아니지? 이달랑 됐지? 아휴 좋아. 간반이네. 넌 다리에도 털이 참 많구나. 죽었어. 내 목표는 본수 상태에서 뿐이야. 로봇카고야. 로봇카. 로봇카. 나 독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. 내 가슴 몰래 만졌잖아. 말해봐. 너 그때 안 자고 있었구나. 솔직히. 뭘 만질 게 있다고. 민망해 할까봐 자는 척 해줬더니. 만나도 아는 척 하지마. 달래야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이럴 줄 알았냐? 미투다 미투. 말해서 널 도와줄 때. 이럴 줄 알았잖아. 고마워. 나같이 성질 더러운 애랑 친구 해줘서. 야. 근데 왜 소녀 자꾸 그러냐? 달래야. 맨날 나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. 지환이 니가 내 친구여서 고마워. 가까이오지만 해도 껴보는 것 같다. 너 오늘 예쁘다. 야! 주워지까?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지? 좋아? 그래. 이 뻔데기야 야 그거 찬물 다서 그런 거야 나 실제로는 더 커